이병옥의 20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J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프로치샷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칩샷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스피를 팍 넣어서 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? 아니면 정확한 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? 물론 스피량으로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프로치샷 특히 칩샷은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샷이 항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기 핀까지 한 20야드가 될 거니까 그 앞에 어느 지점쯤 떨어뜨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래서 그 지점을 떨어뜨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타핑성 구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뒷땅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눈을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습장이든 아니면 이렇게 무슨 칩샷을 연습하기 좋은 쇼게임 연습장에서도 10야드 스윙이 이 정도라면 그저 바닥만 봐도 이렇게 쳤을 때 10야드 스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10야드가 만들어졌어 이번에 10야드보다 한 두 배 정도 크기로 해서 20야드를 만들 거 해서 계속 10야드 10야드 또는 10m 10m 20야드 20야드 20m 20m를 일단 만드셔야 돼요 아까 10야드가 이 정도 약간 관성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갔더라도 20야드는 좀 더 크게 해서 이런 샷을 구사를 합니다 그럼 10야드와 20야드 스윙이 다르게 만들어졌죠 그럼 30야드, 40야드, 50야드 스윙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스윙 크기가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린을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 제 앞에 있는 저 핀 위치가 20야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20야드인데 약간 핀 쪽으로 내리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내야 할 부분은 20야드까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한 12야드 정도만 떨구면 이 경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굴러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20야드이면 아 저게 20이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해서 20야드를 보내야지 하면 핀을 훌쩍 지나가게 돼요 계산을 먼저 20야드 거리가 된다면 아 나는 12만 떨궈야 되겠다 하면 이 정도만 공략을 해서 바라보겠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핀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핀 말고 뒤에 30야드를 한번 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30야드를 하는데 역시 약간의 내리막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떨궈야 될 거리는 약 한 25야드에서 23에서 25야드 정도만 떨구겠습니다 그래서 25야드 스윙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게 되면 지금 한 20, 23야드에 떨어져서 지금 굴러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략할 때 여러분들 예측 가능한 플레이 또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